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8일 갭상승 예상종목 분석해드리고요. 1월 17일 상한가 급등주까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익이 날기보다는 손실이 나신 분들이 많을거에요.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시장에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상한가관종목 3종목 우선주 빼면 2종목 그 다음에 올라온종목 3종목뿐이 안되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뭐 종목이 가다가 꺾여서 화가 나신 분들이 많을거 같은데 그건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자 종목의 움직임이 요즘 어떻게 나오냐면요. 종목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다가 여기서 수급이 들어옵니다. 수급이 들어오다가 수급이 들어오면 당연히 여기서 저는 매수를 들어가고 여러분들에게 관심 가져보세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올라오다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빠져버려요.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아니면 어떻게 올라오냐면은 정말 빠르게 올라옵니다. 여기서 얼음까지 그냥 여기서 단번에 얼음까지 됐다가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패대기를 쳐버리죠. 지금 그러한 종목들이 여기 보면 지금 여러 종목 있습니다. 고점에서 패대기 치는 것도 여기도 마찬가지. EV첨단소재 올라오다가 그냥 오디텍 같은 종목 올라오다가 그냥 갑자기 빠져버립니다. 이런 종목도 있고요. 뭐 빠지는 거는 뭐 여러 종목이 있죠. 우향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빠지고 있는 거고. 자 이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종목을 갖다가 움직임 나오는 걸 봤다가 손해를 났다고 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실제적으로 많이 사야 천만원. 그 다음에 기껏해야 500만원어치 삽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을 갖다가 움직이거나 시장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도 지금 순간적으로 밀리면 손해를 보고 빠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해가지고 수익이 나는 거면 그냥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매수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얘가 지금 가는 건지 떨어지는 건지 구분할 수 있을까. 그걸 먼저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수익이 안 나는 거는 오늘 같은 날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다시 하나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거죠. 자 시세분석에서 가격 조건에서 지금 오늘 5% 이상 올라온 종목 몇 종목이나 있나 한번 보세요. 예 5% 추가하고요. 여기에 거래량. 거래량은 10만 주는 때려야죠. 그죠. 우리 배웠으니까 배운 사람답게 10만 주는 때려놔야죠. 같이. 거래량이 같이 나와.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 보면 53종목이에요. 53종목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체 종목 수 2300종목 중에서 2300종목 중에서 5% 이상 오늘 종가에 올라온 종목이 예 53종목. 즉 53종목이면 4%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100종목을 매매하면 4종목만 올라가는 거예요. 5% 이상. 무슨 말인지 알겠으시겠어요. 100종목을 매매하면 5% 이상 올라온 종목이 4종목뿐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대부분 다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에요. 오늘은 주식에서 손해도 많이 봤어요. 물론 선물에서 커버를 치긴 했지만 주식이 지금 이렇게 손해가 나면 저도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 복구를 할까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어요. 지금 성우테크론이나 하나금융, 모베이스, 우진, 깨끗한 나라 꽤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보면 선물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100만원짜리 70만원짜리 70만원짜리 두 개를 먹긴 했는데 그래도 마이너스라는 얘기에요. 마이너스가 더 많다는 얘기죠. 이런 날에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비중을 줄이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성우테크론 이거 상관종목인데 제가 아까 장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성우테크론이랑 성우아이텍도 움직임 나왔죠. 성우아이텍도 단발이기는 하지만 짧게 올라왔다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성우테크론, 성우아이텍 이거 움직임 나왔고 하나금융 20% 말씀드렸죠.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도 보시고 모베이스전자, 윤석열 관련한 종목 우진은 오늘 두 가지 이슈가 떴어요. 그쵸? SMR이랑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 뭐가 적정 받았다는 두 수가 두 개가 뜨면서 둘 다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후장에는 밀리긴 했지만 우진도 원자력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이 꽤 좋았던 종목이고요. 깨끗한 나라 이거 윤석열 관련한 종목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잘해서 먹으시면 수익이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종목이나 수급이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딱 딱 딱 딱 리스트업 해놓으세요.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으시다가 그 중에서 강한 종목을 매매하시면 여러분들도 돈 모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이렇게 됐고요. 오늘 상한가 간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성우테크론이랑 지하이텍 둘 다 뭐죠? LG에 에너지 솔루션 관련한 종목이죠. 그죠? LG에 에너지 솔루션 관련한 종목들 자 내일서부터 본격적인 청약이 되죠. 기본적으로 아마 역대 최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역대 최대 뭐 역대 최고가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경까지 지금 기관이 기관이 일경 5천억인가요? 예 일경 5천억 일경 5천억인가? 아마 들어왔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기관이 이렇게 들어왔고 개인도 아마 역대 최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LG에너지 솔루션에 모든 집중이 되고 있고 지금 주가 코스피가 빠지는 것도 LG에너지 솔루션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피에서 물 돈을 뺀 다음에 물론 지금 빼서는 안 되죠. 어제 매도를 하면 아 오늘 매매하면 20일 날 19일 날 찾을 수 있겠다. 그쵸? 그러니까 오늘 매도를 많이 친 게 지금 코스피에서도 물량이 나온 게 그게 LG에너지 솔루션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LG에너지 솔루션 관련한 종목들이 두 종목이 상할 것 같고요. 자 일단 성우테크론 LG에너지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니까 모른다고 얘기하는 건데 자 성우테크론도 LG에너지 관련한 종목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하이텍 지하이텍도 지금 LG에너지 엔솔의 슬롯다이 1위 협력사라고 지금 뉴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LG에너지 LG에너지 에너지 솔루션이죠. 관련한 종목을 해서 지하이텍 성우테크론 자 내일서부터 청약인데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더 가느냐 안 가느냐 혹은 순환매를 하느냐 그것도 기억이 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침에 말씀드렸죠. 자 이번에 그 김건희씨 김건희씨의 그 리스크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실제 중요한 내용은 다 방송 금지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 나온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라고 얘기했더니 덕성우선주가 상 같고요. 덕성이 같고요.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이 종목들 여기에 보면 지금 윤석열 관련한 종목들 제일 먼저 올라온 건 히림이었죠. 하바나 컨텐츠 관련한 종목 그렇죠. 웹스 모베이스전자 LG 애니능률 덕성우선주 덕성까지 움직임 나온 그런 하루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종목이 지금 세 종목뿐이 안 돼요. 나머지는 5장 돼서 다 빠졌습니다. 시장 자체가 시장 자체가 빠졌죠. 지금 보시면 선물 시장을 보면 자 선물이 오늘 밀렸어요. 밀렸다가 막판에 막판에 올라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지금 막판에 이렇게 올라온 거 보이시죠. 이게 매수가 컸어요. 이게 한 번에 수급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다 죽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선물 같은 경우는 선물 같은 경우는 오늘은 매도가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났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이제 선물 매매한 건데 매수보다는 지금 매수가 지금 6개가 수익이 난 게 있거든요. 근데 큰 게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매도도 마찬가지 좀 짧게 짧게 나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시장이 계속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도 보면 나머지도 마찬가지 근데 매도가 훨씬 더 많으니까 시장이 안 좋았다. 막판에 지금 시장이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막판에 수급이 들어와서 조금 회복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 계속 바닥에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지수 같은 경우는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빠졌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도 이제 지겹다. 삼성전자에서 물건 돈이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으로 가고 있어요. 자 최대 경쟁률 나올 가능성 높고요. 그 다음에 최대 금액이 될 가능성 높고 지금 증권사 쪽에서 그러니까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최소한 따블 그 이상 따상도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설마 따상 가겠습니까. 따상은 안 갈 것 같아요. 어쨌든 엄청나게 세게 움직임 나오고 나오는 물량이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거는 실제 여러분들한테 LG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84%가 지금 거유동성 인데 이것도 지금 이거 말고 전부다 나머지는 다 대주주 뭐 누가 LG 화학이 LG화학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LG화학은 껍데기 회사 하긴 하지만 LG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86% 인가요.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 유통되는 물량은 상당히 적다. 아마 꽤 세게 움직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이제 오늘 제가 수익 세 개나 거 잠깐 보여드릴게 썬데이 토즈 캠시스 그 다음에 녹십자 MS입니다. 썬데이 토즈 한번 볼까요. 썬데이 토즈 아 코스닥 안 받나요? 봤죠. 코스닥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그쵸. 코스닥도 1.5% 빠진 상황이고요. 자 썬데이 토즈 한번 보죠. 자 썬데이 토즈 는 지금 보시면 10%까지 올라왔다 떨어졌는데 뉴스가 있었죠. 자 썬데이 토즈 는 이 뉴스 때문에 제가 썬데이 토즈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시간이 언제냐면 얘가 수급이 들어오기 전에 여기였어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썬데이 토즈를 갖다가 말씀드린 거는 어 뉴스를 드린 거는 뉴스가 있었죠. 썬데이 토즈가 이건가요? 네 썬데이 토즈 1시 10분이에요. 그렇죠. 1시 10분에 썬데이 토즈와 그 다음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MOU 체결했다 이 얘긴데 얘가 지금 11분이에요. 1시 11분 당연히 여기서 먼저 움직임 나오겠죠.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올라오다가 고점에서 물량 나와서 빠지긴 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급이 들어와서 먹었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 관련한 정목 전기차 관련한 이슈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던 캠시스에요. 캠시스 캠시스 한번 볼까요? 캠시스도 뉴스가 있었죠. 뉴스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던 건데 캠시스 한번 보죠. 캠시스 캠시스가 1시 2분에 말씀드렸어요. 삼성전기 납품이력 테슬라 카메라 관련 으로 급등했다. 1시 몇 분이에요? 1시 2분 1시 2분이면 여긴가요? 이게 지금 1시 1분 2분 여기네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리딩클럽에는 여기에 올려드렸다고요. 빠르신 분들은 빠르게 매수하셨으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수익이 났었겠죠. 그죠?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거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서 배팅을 했는데 그게 수익이 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게 녹십자 MS였죠. 녹십자 MS도 지금 1시 27분에 말씀드렸거든요. 자 녹십자 면역 글로블린 제재 미국 FDA 품모커가 이거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시 27분이에요. 1시 27분이면 한번 보죠. 녹십자 MS 원래 녹십자 홀딩스가 먼저 튀었어요. 녹십자 홀딩스가 먼저 튀고 녹십자 MS가 트는데 지금 얘가 첫 수급이 들어온 게 1시 30분이네요. 1시 30분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는 1시 27분 1시 27분이면 여기서 수급 들어오기 전이에요. 그죠?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얼음 들어갔죠. 얼음 들어간 다음에 갭 떠가지고 움직임 나왔고 오후장이 무너졌거든요. 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리딩클럽 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먼저 제가 먼저 매수를 안해요. 제가 매수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매수를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 아예 움직임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대로 먹으면 크게 먹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리딩클럽 에 오시면 혼자 하시는 것보다 정보를 받아서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물도 배우시고 이런 종목들 이슈 있는 종목들 잘 매매 하는 방법도 배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2022년 1월 18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 해드리고요.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SV 인베스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SV 인베스는 이슈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장 끝나기 전에 뉴스가 들어온 거거든요. 저한테 온 건데 SM 랩 세계 최초 리튬 인산철 소재 대체 가능한 배터리 양극재 개발 성공 했다. 뉴스가 떴는데 이 뉴스에 관련된 종목이 SB 인베스트 그 다음에 DSC 인베스먼트 입니다. 이 뉴스를 따라 들어가면 SB 인베스트라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 시간으로 올라온 종목 이거 한번 내일 잘 지켜보시고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폭등을 하지 않으면 폭락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노 CMS 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 CMS 는 3일 램프 관련한 종목이죠. 장중에도 살짝 움직임 나오는 건 봤는데 그 다음에 세지를 못해가지고 크게 못 먹었던 종목인데 시간으로 움직임이 나온 종목이 나노 CMS 그죠? 예 나노 CMS 가 지금 움직임이 나왔는데 시간으로 상한가 를 갔거든요. 상한가 그렇게 세게 올라오지 못 했어요. 그죠? 10% 근처에서 시작한다는 얘기죠? 자 나노 CMS 가 3일 램프 관련한 이슈로 계속 움직임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3일 램프 이슈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종목이 나노 CMS 에요. 가능성 이라는 것 때문에 그죠? 나노 CMS 말고 또 한 종목 더 있죠? 무슨 종목? 예 RF 세미 RF 세미도 요즘 재미있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3일 램프 관련한 걸로 해서 올라온 거죠. 그죠?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 가능한 원자외선 램프 국내 판매 한다는 것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최고점 찍고 살짝 밀리다가 지금 3% 시간 3% 올라왔습니다. 내일은 사멸램프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두 종목이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더미동 더미동이 처음에 움직임 나올 때는 이거 조막손 인가 했어요. 왜 그러냐면 조막손의 움직임이 나올 비슷한 모습이었거든요. 거래량 적고 그다음에 산 근처에서 시작을 해서 묻혀서 산 까지 물량 상 까지 딱 10만 주 근데 요거보다는 좀 많이 있죠. 그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조막손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자율주행 관련한 이슈들 즉 어 애플카 관련한 이슈들이 많이 올라왔죠. 그죠.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들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거 말고도 모트렉스도 있고요. 자율주행 관련한 거에다가 애플카 관련한 종목 뭐 옵트론택 더구전자 대상파인택 모아택 뭐 이런 종목들은 엄청나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더미동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는데 뉴스가 하나 떴나 보네요. 자 현대차에서 자율주행 전환 가속화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자율주행 뭐 레벨3 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레벨4 5 진행을 한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는 뭐 여러가지가 걸리는게 많아서 아직 진행은 안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뉴스가 하나 뜨면서 더미동이 움직임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애플카도 가치 이슈가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SV인베스트 한번 보죠. SV인베스트는 오늘 어저께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한번 튀었어요. 22%까지 갖다 빠졌고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이 SV인베스트 보셔서 알겠지만 얘도 꽤 세게 움직임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요거 말씀드렸거든요. 요기랑 요기랑 세번 움직임 나왔거든요. 그래서 세번 움직임 나왔고 시간으로 빠졌다가 지금 시간으로 빠진게 아니라 동시효과에는 살짝 밀리는 척 하다가 살짝 올려놓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으로 상한가 붙었습니다. 투자사 MS랩 SM랩이 리튬 인산철 소재 대체 가능한 배터리 양극재를 개발했듯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투자사 SV인베스트랑 또 한 종목이 있어요. DSC 인베스트먼트 자 DSC 인베스트먼트 얘 지금 아마 이것 때문에 올라온 것 같은데 시간으로도 4.5%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SM랩 매 지금 두 종목 그러니까 DSC 인베스트먼트 SV인베스트 이 두 종목이 내일 아침에 어떻게 튀어나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만약에 진짜 획기적인 거라면 내일 꽤 높게 떠가지고 상까지 바로 붙을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이게 별거 아니다. 그렇게 되면 갭뒀다가 폭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는 아까 두 번이나 말씀드렸죠. 하나금융지주 20호 오늘 자 지금은 밀리긴 했지만 두 번 세게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그죠? 막판에 올라오다가 한 번 밀렸는데 종시효과에 밀어버렸죠. 시간에로 5% 상승을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움직임 나왔고요. 자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는 이 종목 단독으로 보셔야겠죠. 그리고 이 종목은 한 번 팀에 상 잘 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스펙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자 초보자분들은 실력에 맞게 매매를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초보자분들은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 들어가서는 매매를 못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수급이 들어오면 수급이 들어오면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원클릭 그러니까 삼정세트로 매매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르게 매수를 해요.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요즘 이렇게 움직임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버리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어어 하다가 지금 매수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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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딱 잡으면 여기서부터 그다음부터 이렇게 꼬라박아 버려요.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 많아요. 생각보다 저는 올라오다가 음복 나오면 정리를 해보고 반청 하거나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는 안 보는데 여러분들이 늦게 들어와서 손해를 본다고요. 그런 다음에 저를 욕해요. 아니 늦게 들어오고 초보자분들은 여러분들은 못 매수하면 그냥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못 들어갔다가 뒤지면 제 탓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지금 수급 들어올 때 여기서 매수 들어가서 이쯤에서 자르고 나온 거거든요. 저도 이거 길게 못 먹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욕심부리다가 떨어지니까 이거 뭐하다 여기서 손절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올라오면 또 올라가겠지 하다가 켤게는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면 크게 손해잖아요. 이런 다음에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가는 이슈구나 아니면 이거는 못 가겠구나 아니면 내가 늦었구나 그럼 기다리세요. 눌림목에서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풍광 풍광도 지금 LG에너지솔루션 관련한 종목입니다. 풍광 LG에너지솔루션 관련 줄에서 지금 뭐 관련 줄에서 주가가 헐헐 난다고 그러는데 헐헐 나르겠네요. 헐헐 별로 나르지도 않습니다. 자 5% 올라온 거예요. 예 이 이슈고요. 하이로닉 하이로닉이 어제 수익이 좋았죠. 어제 상한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금요일 날이죠. 상한가를 갖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한가 간 다음에 지금 얘 빠졌어요. 그쵸? 지금 하이로닉이 뭐 때문에 상한가 같죠? 전일 아 탈모 탈모로 상한가를 갖죠. 근데 지금 움직인 걸 보면 그냥 갭으로 떠서 그냥 탈모는 조용히 묻혔고요. 그 다음에 시간외로 요거 뉴스 나왔는데 4분기 매출액이 74억 영업이익 21억 전년동기 281% 요거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냥 단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해성산업 원우 자 해성산업 원우 우선주고요. 지금 얘 노란 딱지 붙었죠? 과열 들었다고 과열 들어갔고요. 지금 얘 30분마다 거래됩니다. 30분마다 거래되니까 우린 아예 이제 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하실 분 분들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아스 코아스가 전일 이날 있죠? 여의도 3배 규모의 군사보호시설을 해제한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죠. 그죠? 그 다음에 DM제 평화공원 관련한 종목으로 아침에 하방에서 시작을 해서 쭉 올라왔다가 쭉 올라왔다가 이렇게 패대기 치고 그냥 보압니다. 자 얼음 나온 다음에 얼음 밑에서 시작했죠? 그럴 때 조심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그런 거 있는데 자 얼음 나온 다음에 노르월딩스 같은 경우 얼음이 들어간 다음에 그냥 밀린 거거든요. 그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노르월딩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노르월딩스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빠르게 매수를 했다고 그러면 선절이나 익절이 가능 선절이나 익절을 잡으신 분들은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그걸 안 잡고 이걸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쯤에 들어갔습니다. 좀 늦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얼음 밑에 시작하면 매돌 안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니까 올라가는가 싶더니 또 계속 빠지죠?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 어느 시점 지나면 손절 못해요. 자 여러분들이 2% 3% 손절을 못하시는 분들이 5% 10% 손절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내 돈이 아까워서 절대 못해요. 그래다 개박살이 나는 겁니다. 이거 다시 올라올까요? 올라올 가능성 희박합니다. 왜? 물량이 다 나왔기 때문에 물론 아주 특별하게 이슈가 나와서 윤석열 관련한 종목이 다 올라온다면 가능하겠지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뒤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코아스 같은 경우도 코아스 같은 경우도 지금 밀렸거든요. 얘도 단발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그죠? 근데 시간으로 3% 올라왔습니다. 자 퍼스텍 자 퍼스텍 로봇 관련한 종목으로 지난주에 상하가 두 번 갔습니다. 자 세 번 쉬고 올라왔어요. 하루 더 빠지겠죠? 내일 살짝 움직임 나오나 보세요. 이거는 로봇 관련한 종목 삼성전자 로봇 분야 M&A 기대감으로 해서 올라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로봇 관련한 종목이 다 깨갱 깨갱이에요. 오늘은 두 가지 테마만 올라왔죠. 윤석열 테마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한 종목들 얘네들만 올라왔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죠. 로봇 테마는 조만간 다시 돕니다. 다시 돌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도 로보로보가 이슈가 돌았는데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로봇 테마는 나중에 다시 튈 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일 봐야 될 종목은 일단 나노 CMS 는 조금 약할 것 같고요. 일단 SV 인베스 제일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V 인베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미동 나노 CMS 는 조금 봐도 될 것 같은데 더미동 은 좀 약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금융 지드는 단타 가능하신 분들 스펙이기 때문에 가능한 들만 보시면 될 것 같고 풍강 올라올까 올라오겠죠. 풍강 움직임 나오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풍강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아스도 뭐 이슈 그냥 정책 관련한 이슈 니까 단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2022년 1월 17일 상한가 급등 주의 테마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우 테크론 지하이 텍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한 종목 이고요. 덕성 같은 경우는 윤석열 관련한 종목 이고요. 힐인 마찬가지 웹스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테마 거의 다 올라왔다가 빠졌고요. 그죠. 하나금융은 스펙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성우 테크론부터 한번 보죠. 자 성우 테크론 은 요거 매매한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거 상목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보시면 수급 들어오다 폐대기 수급 들어오다 폐대기 수급 들어오다 폐대기 지금 여기가 1100원에서 7100원에서 여기가 6500원인가요? 여기가 지금 6000원까지 빠졌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꽤 많이 빠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차트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아찔아찔 하죠. 그래서 중간중간 패대를 쳤기 때문에 크게 먹기는 좀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중간중간 그래도 수급 들어오는 만큼은 수익이 낮다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성우테크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 폴링 인라인 전지 전제기 공급 한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덕성 우선주 덕성을 포함을 해가지고 오늘 윤석열 관련한 종목이 움직임 좋았죠. 덕성 도 움직임 나왔지만 무너졌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히림 이나 웹스 같은 경우도 움직임 나왔지만 오후장 무너졌습니다. 덕성 우선주만 상한가가 있는 거고요. 지하이테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한 종목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죠. 내일도 아마 움직임 나오거나 보세요. 슬롯 따위 1위 협력 사로 움직임 나오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수납매가 나올지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하이텍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아요. 히립 윤석열 관련한 종목 단발로 해서 이슈 끝났죠. 김건희 이슈로 올라온 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지지율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조만간 이제 조만간 지금 이번주나 다음주 다음주 전에는 한번 토론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얘네들 지지율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요. 윤석열이 다시 올라오면 안철수는 떨어진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안철수가 안철수 후보가 쭉 올라오다 여기서 갑자기 올라온 거는 윤석열 후보가 쭉 해서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니까 그 반사익으로 올라온 거고요. 윤석열이 올라오면 안철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단일화를 안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3자구조로 간다고 그러면 안철수 후보는 다시 10%대 초반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는 안 빠지겠지만 그래도 크게 올라오긴 힘들다. 이재명 쪽이나 아니면 윤석열 쪽이 큰 리스트가 생기기지 전에 얘네들은 오늘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실제 움직임 나오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윤석열 관련한 종목들 지금 안철수 관련한 종목들은 오늘 개박살났죠. 안납도 빠지고 안납도 14%나 빠졌어요. 그쵸? 뭐 써니전재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는 안철수 관련한 종목은 당분간은 안 보시는 게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히림도 히림 코바나 컨텐츠 죠. 그쵸? 그거 관련한 종목 윤석열 관련한 종목 지지율 1위액이고요. 웹스 마찬가지 웹스도 갭떠서 왔다 갔다 했는데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금융 20호 이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금융은 아까 말씀드렸죠. 단타 치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내일 볼 종목은 딱 두 종목이죠. 볼 종목은 딱 두 종목입니다. 성우테크론 그 다음에 지하이테 두 종목만 보세요. 그리고 LG엔솔 관련한 종목은 잘 정리를 해놔서 내일도 한번 지켜보세요.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 단타 치시면 수익 나실 가능성 높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장중에 재방송을 듣는 분들은 재방송을 듣고 늦게 사지 마세요. 늦게 살 거면 아예 사질 마세요. 그죠? 여러분들이 실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제발 말씀드리지만 뭐 삼성전자 LG전자 그 다음에 삼성전기나 SK하이닉스나 뭐 이런 종목들 우량한 종목으로 해서 수익을 내세요. 그게 훨씬 더 좋고 여러분들이 괜히 어 뭐 너무 뒤따라 와가지고 또 괜히 위로 쳐가지고 하시 어 이 주가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 저희도 손해예요. 아시겠죠? 내가 한 매수한 다음에 벌써 한 1,2% 올라왔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다음에 한 1,2% 올라왔다. 그러면 기다리세요. 기다려도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2022년 1월 18일 갭상승 예상용을 분석해드렸고요. 1월 17일 상한가 급등주 까지 분석해드렸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요. 수익들 많이 내십시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